시금치 하면 항상 이제 딱 바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뽀빠이가 항상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시금치가 되게 좋은 식품인데 한때 먹지 말아야 되는 식품으로 소화가 잘 안 되고 실제 서양에서 먹는 게 더 영양학적으로는 좋아요.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건강에 좋은 식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네, 힌트가 있는데요. 두 가지인데 요즘이 딱 제초이고 이름이 되게 다양해요. 이름은 포항초, 영독초 이렇게 산지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식물이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뭔가 채소, 나물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볼까요? 어머! 어머! 뭐야? 아, 시금치! 네, 네. 오늘의 주제가 시금치인데 시금치 하면 항상 이제 딱 바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뽀빠이가 항상 생각이 나거든요.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막 팔이 막 이래 져가지고 이제 악당들 물리치고 이런 만화가 있는데 진짜 그 만화처럼 힘이 세지나요? 네. 오, 정말요? 힘이 세져요. 이렇게 했을 때 요거가 근육이죠. 네. 실제 이제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이 비타민 K인데 근육이 좀 적거나 보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관절, 태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비타민 K가 좀 실제 적고 섭취량도 적다고 되어 있고요. 근육의 활용에 되게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고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요. 물론 근육이 생기려면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근육이 활용할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어요. 아, 저는 만화는 만화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만화를 그린 분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 그러게요. 그럼 이제 시금치에 또 다른 좋은 성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밖에도 얘도 색깔이 나타내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엽산이나 베타카로틴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엽산은 또 특히 임산부가 먹어야 되는 필수 영양소이기도 하고 철분도 영양소로 임산부들이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임산부나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시금치가 도움이 많이 되죠. 오, 근데 시금치를 국으로 끓여 먹기도 하고 뭐 나물로 먹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 먹잖아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건강에 좋을까요? 네, 실제로는 이제 수용성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어서 네. 대신 이렇게 약간의 수용성 비타민이 소실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살짝만 데쳐서 조리를 하시면 되고 샐러드로 먹을 때는 이제 뭐 대신 물에 닿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올리브유에 볶아서 오, 이렇게 나 오늘도 등장하는 올리브유 네. 이제 교수님이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좋을 수 있다. 아, 그러면 시금치도 분명히 이제 어떤 얼만큼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보통 불용성,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모든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녹을 수 있고 녹지 않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용성, 수용성 이런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이런 불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장래 세균에는 도움이 많이 돼요. 장래 세균이 그걸 가지고 먹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은 이걸 너무 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양학적으로는 500g 이상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500g은 먹을 수도 없어요. 오, 그러게 많네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항상 말하는 1회 제공량으로 나오는 반찬 그릇에 있는 시금치나물 정도는 괜찮고 또 샐러드로 먹는 시금치도 그 정도 양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제철이 있거든요. 네. 겨울이나 여름 나오는 철이 있어요. 그때 뭐 좀 열심히 먹다가 봄, 가을에 안 먹으면 또 큰 문제 없고요. 아, 근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여름 시금치, 겨울 시금치 이렇게 있는데 여름이랑 겨울 중에 언제 먹는 게 더 좋다거나 영양이 더 많이 들어있다 이런 게 있나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분석해서 말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근데 큰 차이는 별로 없고 대신 겨울 시금치는 조금 더 식감이 부드러워요. 맞아요. 맞아요. 좀 달고 약간. 달고, 그 다음에 여름 시금치는 상대적으로 조금 크고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우리 시금치 나물이나 이런 시금치 국이나 이런 거를 해서 먹기도 하죠. 제가 시금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김밥에 들어가 있을 때 다른 재료들이랑 참 잘 어우러지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시금치를 또 어떻게 뭐랑 같이 먹으면 더 좋다 이렇게 추천해 주실 식품이 있을까요? 이게 시금치가 되게 좋은 식품인데 한때 먹지 말아야 되는 식품으로 이렇게 분류된 적이 있어요. 왜죠? 이게 여기에 이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콩팥의 결석을 많이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정보가 한번 알려지면서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옥살산의 역할을 좀 줄여주는 게 참깨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물무침 할 때 참깨를 듬뿍 뿌려가지고 해 먹는 것도 좋고요. 그럼 이제 시금치를 같이, 시금치랑 같이 먹으면 좀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식품도 있나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옥살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시너지를 주는 식품들은 궁합이 맞지 않다 그러면서 막 식품 리스트가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해가 될 만큼 먹을 리가 없기 때문에 특정 식품을 딱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찾아보면 뭐는 더 궁합이 안 맞고 이런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에 너무 신경 쓰셔서 먹지 않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시금치를 반찬으로 먹는다면 어떤 거랑 같이 먹어도 그 옥살산이 무슨 영향을 일으킬 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대신 아까 말한 대로 예전에 콩팥에 돌이 있어서 고생을 했던 분들 이미 또 잘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금치를 드실 때 반찬 정도로만 드셔야지 그거를 막 김밥에 너무 되게 많이 넣게 되거든요. 아니면 시금치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근육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K가 와파린 같은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한테는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시금치 같은 거를 또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주의하셔야죠.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너무 많이 안 먹게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시금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또 마침 제철이니까 집에 가서 또 맛있게 먹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재밌는 영양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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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